대구시가 16일 대구은행 시청영업부에서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유관기관 단체,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 판매 촉진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구은행 10억 원, 대구상공회의소 10억 원, 대구시교육청 7억 원, 한국가스공사 5억 원, 전국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5억 원 등 지역 13개 기관과 단체에서 총 50억 원을 구매 약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 목표를 2,200억 원으로 정하고 설 명절 2주간 집중 홍보 판매합니다.